1, 2, 3 새핀니스 안녕하세요 레드웨비스입니다 인도네시아 레벨러브 여러분 모두들 그 소식 들으셨나요? 저희가 SNTIM LIVE 2023 SMCU Palace at Jakarta with KB Bank로 인도네시아 레벨러브를 만나러 갑니다 게다가 2023년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이라고 하니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R2V 콘서트 때도 여러분들의 댁 참가 응원 덕분에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었던 추억이 났는데요 이번에도 레벨러브 분들이 많이 많이 오셔서 즐거운 추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9월 23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에 GBK 메인 스타디움에서 만나요 네 그럼 지금까지 레드웨비스였습니다 드리마카시